기후변화, 환경위기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에너지는 탈탄소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중요한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전력에너지 부분 주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박종배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주요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워요. 크게 전력정책 방향 가운데 수요척,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전력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2017년 3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렇게 놓은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화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는 기존의 전력 소비에서부터 인근 지역으로 전력 소비가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수송 부분, 열 부분, 이런 부분도 점점 전기화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품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과 소비 방식에서 소규모 소비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지역화 품권화 정책과 동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세 번째는 오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력 구분에서는 스마트 메타, IoT, 원격 제어 이런 부분들이 개방형 실시간 자동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구현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전통적인 전력시장 부분과 미래의 전력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력회사 혹은 전력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경계가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스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한과 동시에 전기를 소비를 하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고요. 전력거래는 기존의 전력회사 중심의 전력거래에서부터 다양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전력거래, 그 다음에 개인간거래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FTM과 오른쪽에 BTM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여러분들 스마트 메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FTM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전력 생산자와 대규모 전력 소비자, 그 다음에 전력회사 사이에 전력거래가 일어나는 영역을 프란트 더 메타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BTM, 비하인드 더 메타 마켓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내 공장이나 빌딩이나 아파트나 주택 같은 비하인드 더 메타 영역인의 다양한 공급적 자원, 분산 자원들이 이렇게 배부가 되고 구축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이렇게 줄이는 부분, 즉 피크를 줄이는 수요 반응, 여기에서는 DR, 디벤들 리스판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혹은 에너지 전체를 줄이는 효율 향상, 이런 부분들이 과거 공장 내부에서만 이렇게 줄이던 혹은 빌딩 내부에서만 줄이던 영역에서 도매 전력 시장, FTM 마켓으로 이렇게 내가 왓더의 개념으로 창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반응이 전국적인 형태로 되고 이걸 묶은 사업자를 중개 사업자, 에그리게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로 전력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산업부가 발표한 진흥형 전력망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진흥형 전력망 기본계획, 즉 스마트거리더 기본계획을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립한 내용이 제2차 진흥형 전력망 기본계획이고요. 여기에서는 1차 계획에서의 한계성을 보완을 하고 최근에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이렇게 고려한 이후 2차 계획의 방향이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를 구축하자라는 방향 아래의 정책과제가 4개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거리더 기반의 신서비스를 활성화하자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거리더 인프라 혹은 설비를 이렇게 확충을 하자 거기에는 AMI 인프라 구축, 확충, 그 다음에 실시간 기반 전력망 운영체계 구축, 그 다음에 전력망의 ICT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관점에서는 스마트거리더 첨단지 조성이 이렇게 포함을 되어 있고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거리더 기반 구축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동형 전력망 기본계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주어져 있지만 기술 융합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 빅데이터를 포함한 IoT, 클라우드, AI, 모바일 부분을 묶어서 기술 융합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하자. 예를 들면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고 신산업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통합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확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자라는 부분이 산업부가 2018년 발표한 진흥형 전력망 기본계획 제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근본정부에서 이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다섯 가지 꼭지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소비, 구조, 혁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자. 즉 공급에서 소비로 에너지의 중심축을 옮기자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연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자. 세 번째는 대규모 시스템에서부터 분산형, 시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확정하자. 기타 두 가지 부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과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늘은 소비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타겟 년도는 2040년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이렇게 갈 경우 2011년 176백만 TOE의 소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040년에는 211백만 TOE, 그러니까 2억 1100만 TOE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다양한 기술과 정책과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줄이자라는 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줄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목표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기준 수요 대비 18.6%를 감축을 해서 최종 소비 원 단위를 38% 개선하고자 하는 게 내용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별로 잠깐 살펴보면 오늘 주요 논의가 되고 있는 산업, 건물, 수송 이런 부분들인데요.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21% 2017년 대비 21%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시키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크게 3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소비 사업장의 원단이 연간 1% 절감, 이거는 자발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FEMS를 중심으로 설치 확대, 고효율 기계 교체 지원,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정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영역에서는 공공상업, 건물 에너지 효율 평가 의무화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EMS를 설치에 확대를 하자. 세 번째는 조명의 줄을 이루고 있는 형광등의 시장 대출을 2028년을 목표로 하고 독일식 Top Learner Initiative 제도를 도입해서 2040년에는 2017년 대비 원단이가 38%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은 새로운 신산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ESS 연계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놀이의 장을 만들어주자, 시장을 만들어주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DR, 조금 후에 다음 슬라이더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전력을 망해 공급해주는 V2G 즉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자에서부터 생산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공장과 빌딩의 EMS 구축, 공장 같은 경우는 FEMS, 그 다음에 빌딩 같은 경우는 BEMS 이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를 발굴을 하고 확산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수요관리 시장을 별도로 좀 만들어주자. 그 이야기는 통상 EER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공급자, 전기 공급자, 열 공급자, 가스 공급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이걸 법제화하자라는 이야기가 EERS고요. 기타, 스마트 메타,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기반,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2020년에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가장 상위의 계획이고요. 이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정부 계획이 산업부의 정부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6차 에너지 합리화 계획이 2020년에서 2024년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효율왕상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기존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던 부분에서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자라는 내용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관리 부분은 실시간 모네틀링, 그 다음에 상향식으로 가자. 이 부분은 에너지 기본 계획하고 그린 뉴딜에서 포함되어 있는 수요관리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화,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진단 DB 구축,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기본 계획과 그린 뉴딜과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심표라고 이야기하는 국민 DR 참여 활성화, 그런 정책들이 두 번째 꼭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 효율 향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제도 개선은 기기 효율 관리제 부분을 개선을 하고 형광등 퇴출 부분, 그 다음에 NA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관리 제도 보완하는 영역이 2024년까지 실청계획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DR 부분은 DR이라고 하면 각각 소비자가 여러 가지 지능적, 그 다음에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피크를, 그 다음에 NA 수요를 이전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소비자, 즉 산업용 소비자의 참여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소형 DR, 약간 작은 건물이나 중소형 공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트나 학교, 백화점 이런 부분들에서도 스스로 이런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자. 궁극적으로는 국민 DR이라고 이야기하는 주택용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oT 기술과 오픈 AMR, 오픈 ADR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금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도 피크를 줄이고 수요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에너지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번 정부의 2016년 12월에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고요. 거기에서는 BAU 대비 현재의 정책을 계속 가져갔을 때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BAU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대비 37% 감축을 가져오는 부분을 결정을 했고요. 이번 정부에서 2018년 7월에 절대량은 같지만, 거기에 대한 감축 수달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백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주요 내용이 해외에서 줄인 부분을 국내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줄이도록 강제화하고 이끄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019년 10월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2050년을 기준으로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가 주된 역할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에너지를 전력으로 공급할 때는 전력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공급을 할 때는 냉랑방 혹은 산업단지의 공정 이런 부분의 스티비나 온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랑방 시스템의 선진화와 더불어 시장화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은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 아랫부분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이나 혹은 전기차, 수소차 부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기, 열, 가스, 수송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부축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공급 부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요, 그 다음에 수요 전략, 에너지 효율 부분도 강력력에서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상당히 진흥화되고 시장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관리는 가격 정책보다는 하드웨어,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별 가격을 좀 정상화하고 소비자들이 절감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장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전력 부분의 도매,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기요금 부분에 대한 정상화 혹은 환경비용에 적극적 반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율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열 가스가 기존의 안정적 공급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시장을 좀 만들어주자. 그걸 앞에서 언급한 ERS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수소 시장을 별도로 의무화 시장을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효율의 의무 시장도 이렇게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기열 가스의 이런 다양한 에너지 영역에서 효율을 이렇게 향상을 시킬 경우 탄소 배출권에 대한 크레딧 부여 등 재반 인센티브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위반자와 소비자들의 정책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중에 최우선 정책은 에너지 효율 부분이고요. 두 번째 피크 절감, 세 번째 공급적 정책으로 신재생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가스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넷째로 탄소 중립 이야기가 그로발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신정부에서 2050년 넷째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EU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이렇게 넷째로를 2050년을 타겟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50년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을 탄소 중립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온실가스의 상남 부분을 배출하는 에너지 산업 생산과 소비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가져올 거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2050년과 2060년 혹은 그 인근을 중심으로 넷째로 탄소 중립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쪽으로 정책이 구현이 될 거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의 정책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렇게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력시장에 대한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전력산업도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에서 공장 자동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죠.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역할과 합리는지 요소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공장과 빌딩에서의 에너지 관리는 주로 단일 기기의 효율화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요를 못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시스템화 돼가고 있는 거죠. 시스템화 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개드링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 축적과 함께 각각 빌딩과 인더스트리의 공정 부분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IoT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먼저 구축을 하고 거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격, 요금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됐든 에너지요금이 됐든 정상화가 돼야 빌딩과 건물 혹은 인더스트리에서 투자에 대한 이런 니즈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의 구축, 두 번째는 시장에 기반을 한 요금 정책, 에너지 정책. 세 번째는 각 건물주나 혹은 산업체의 CEO와 주주들께서 효율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적극적 참여 이런 부분이 다 결합이 돼야만이 사실은 어느 분야 혹은 어느 장소에 에너지 효율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1차원적인 혹은 2차원적인 차원에서 점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고도화된 차원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당히 동감이 되고 말씀하셨던 세 가지 포인트가 저희들이 일반 산업계 전문가 그룹들도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 절감 방안을 통한 사용량 절감이 탄소 배출량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측면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를 통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주로 전기 부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장의 펜스에 관련된 부분, 펜스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집중화되고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다른 에너지 영역이 전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전화, 일렉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 부분도 전기로 이렇게 이전이 되고 또 수소 부분도, 가스 부분도 이렇게 전기로 이전이 되고 심지어 수송마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광이의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에너지 영역들, 열, 가스, 수송 이런 부분에 대한 최적화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각 영역에서의 옵티미제이션, 최적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전체가 또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것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런 소프트웨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진한 형태가 아마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 조건들이 또 몇몇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들은 각각 에너지 영역에서의 가격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에너지 영역에서 이렇게 CO2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부축이 되면 우리 전체에 대한 통합 NA 시스템, 스마트 NA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EU를 중심으로 그런 통합화 시스템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빨리 최근에 스마트 시티 쪽으로 현 정부가 이렇게 상당히 드라이브를 구축하고 걸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산업계와 또 역량에 집중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단위별, 군별, 지역별, 혹은 국가별 이런 식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소프트웨어와 고도화된 통신망으로 연계가 되고 그것이 정책적인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마금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반면에 기술 발전이나 적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첨단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장 극적인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배 교수님, 이런 측면에서 국내 전력시장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달라진 부분이나 또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환경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현상이 있기 전과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소비자나 혹은 정책 위반자들이 에너지를 보는 관점 혹은 전력을 보는 관점이 더욱더 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전력 수요, 에너지 수요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전력 수요가 한 3% 이상 이렇게 전년 대비 침체를 했고요. 글로벌 세계에너지 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6% 이상 이렇게 저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 수요가 이렇게 회복하는 데 한 4, 5년 혹은 5, 6년 이렇게 걸릴 거다.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공급 측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공급 측의 변화는 기존의 화력 설비에서 친환경 설비로 급격한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의 주요 부분인 수요 관리 혹은 에너지 효율 부분에 급격한 가속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수요 측 대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 투자 혹은 민간 투자 혹은 소비자의 의식 전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이라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